드라이 Kids 자막에 나오는 점은 정말 정말 당연히 내가 ord". 신비로 놀이다. 얼마야? 7백원? 그냥 사 줄 걸? 삼았어? 모아 저는 크림 도넛을 사서 지금 굉장히 신나는 상태. 역시 당 떨어지는 오후엔 크리스피 크리스피 지하철에 키오스크 생겨서 망했고만 나를 어찌나 유혹하던지 반짝반짝 크리스피 그 부스가 여기 이리어려 거기 거기 젊은 아가씨들이 항상 서있어가지고 고민하더라고. 일이 어려워 먹을까 말까 맨날 그거 알아 맨날 품절이어서 못사는데 오늘 웬일로 재고가 있었다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이렇게 입고 작업실 출근했습니다. 오늘 진짜 편하게 입었어요. 그리고 날씨가 다시 따뜻해져가지고 얇은 점퍼로 좀 가볍게 그리고 편하게 입고 출근을 했습니다. 다시는 지난주에 청자켓이랑 같이 샀던 카고 팬츠를 입었는데 카고 팬츠 약간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고 핏도 깔끔해가지고 편하게 입기 너무 좋습니다. 카고 팬츠에 베럴댄서 코듀로이 코듀로이 볼캡을 쓰고요. 검은색 이 잠바 검은색 점퍼가 살짝 이렇게 크롭하면서 앞뒤로 이렇게 여유가 있어가지고 시크하고 스포티한데 좀 귀여워요. 이 핏이 목도 이렇게 도톰하게 올라와서 이거 유니클로에서 작년에 샀는데 강릉 여행 갈 때 입으려고 그때 사가지고 몇 번 입었었거든요. 날씨가 조금 풀려서 가볍게 입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편하게 입고 작업실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터비 슈즈 진짜 예쁘다. 그 때마다 저걸. 약간 그 플랫 있잖아요. 앞에 리본 달린 나는 그게 신고 싶은데 이게 예쁘네. 첼시 부추도 사고 싶어요. 어 나는 그거 앵클부츠. 아 약간 누비는 거. 예뻐 예뻐. 퍼스트 스타벅스에서 하는 거에요. 퍼스트 스토어. 시에르. 시에르 워싱턴 시에르. 아 예뻐.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이 색을 골라온 거야. 색깔이 예뻐요. 그죠?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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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묻어있습니다. 이리 먹어봐. 왜? 무슨 냄새. 냄새가 고춧가루 냄새인데? 이거 냄새가 장난이 아닌데? 표현을 해줘야지. 아 뭐야 이게. 고춧가루야 뭐야. 진짜 너무. 표현을 해줘야지. 이게 뭐지? 아 이게 뭐지? 아니 옥수수는 맞는 거 같아. 이게. 이게 어떻게 옥수수지? 아 옥수수 그리미는. 옥수수인데 약간 고춧가루 맛도 나고. 아 옥수수. 롤리네이션 이라는 브랜드에서 신발을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열어볼게요. 롤리네이션. 이게 보니까 호주 브랜드더라구요. 제가 또 시드니 감성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호주에 뭔가 날씨가 온화하고 도시도 있고 자연도 있고. 브런치가 유명한 그런 느낌 떠오르지 않나요? 그래서 약간 편안한 느낌의 브랜드인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하실 때 이 브랜드 알게 됐다고 하시는 분들 많더라구요. 신발 엄청 가벼워요. 보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가벼운 느낌. 이게 로퍼인데도 가볍고 착화감이 너무 많아요. 더 편안. 이게 가죽인데 되게 이렇게 부드러워요. 일단 이거 먼저. 이거는 진짜 감사하게도 남편 신발도 선물로 주신다 그래가지고. 네모 운동화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베이직한 디자인인데 이것도 네모 사이즈에 맞춰서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롤리네이션 신발 얘기를 빨리 하고 싶어요. 소재가 소가죽인데 굉장히 가볍고 이렇게 굳은데도 부드러운. 제가 느끼기에 디자인은 구두지만 착화감은 가벼운 스니커즈나 샌들을 신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신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고급스러움이 있는 그런 호주 브랜드 신발입니다. 그런데 제가 검은 로퍼는 이미 있기도 하고 진한 브라운 로퍼도 있어서 이제 봄이고 여름이니까 좀 밝은 컬러의 가죽으로 컬러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짠 오늘 이렇게 발목이 드러나는 팬츠를 입고 나왔는데 컬러가 밝아서 밝기도 하고 신발이 진짜 엄청 편해요. 편하고 얇고 그리고 모양도 베이직 해가지고 이렇게 맨발에 발목이 드러나게 봄 여름 스타일링하면 너무 편하면서 예쁠 것 같아요. 오늘 코트랑 반팔 니트 안에 긴팔 티셔츠도 겹쳐서 입고 나왔는데 뭔가 신발이 좀 맨발에 그리고 반팔 티셔츠에 가볍게 입으면 더 잘 어울리고 예쁠 것 같아서 안에 티셔츠를 벗고 한번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밝은 신발 이런 컬러 로퍼 하나쯤 있었으면 했는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밝아 보이고 신발이 뻣뻣함이 전혀 없고 발에 싹 감싸지는 디자인이라서 뭔가 모양은 구두지만 로퍼나 구두의 느낌보다는 그 레페토 레이스업 슈즈같이 뭔가 플랫슈즈의 감성으로 약간 페미닌하게 여성스럽게 스타일링하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치마에도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봄에 여름에 크롭 팬츠에다가 반팔 입고 이렇게 입으면 너무 상큼할 것 같지 않나요? 아하 아하 암 청계천 영풍문고 쪽으로 가다가 이왕이면 예쁜 길로 걷자 싶어가지고 이쪽으로 왔는데 생각해보니까 광화문 청계천 쪽에 새로 생긴 카페 제가 또 봐둔 데가 있거든요. 나중에 가보려고 네모랑 영풍문고에서 무인양품이랑 책 구경하고 카페를 가보면 될 것 같아요. 니우 신상 카페를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왕으로 가고 싶어 지금 왔어요. 나의 장면이 좀 더 잘 봤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이렇게 입고 작업실 출근해서 땡땡이 브이로그도 찍고 들어와서 출근룩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루타 로퍼에 이렇게 신고 카키색 팬츠에다가 헤레오. 요즘 제가 새로 사서 너무너무 아끼는 저의 페이보릿 백. 너무 귀엽죠? 이런 디테일도 귀엽고. 헤레오 가방 얘기를 하자면 캔버스 소재랑 가죽이랑 같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예뻐서 사긴 했는데 좀 너무 튀어나 싶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 소재가 블랙 레더, 부드러운 가죽도 그렇고 캔버스도 베이직한 소재고. 어쨌든 디자인이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또 너무 가볍지 않은? 은근히 귀여우면서 클래식한 매력이 있는 디자인이라서. 그리고 디테일도 너무 깔끔하고요. 그래서 들면 들수록 너무 잘 산 것 같아요. 귀여워요. 특이하고. 어제 받았던 롤리네이션 슈즈인데 원래 이 흰색 끈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흰색 끈도 캐주얼하고 깔끔하긴 한데 제가 워낙 심플한 스타일을 좋아해서 이거 지마켓에서 2,000원? 1,000월밖에 안 해요. 가죽 끈을 사가지고 색깔 맞는 끈으로 이렇게 바꿔서 끼워봤는데 흰색 끈도 경쾌하고 캐주얼해서 귀여웠지만 색깔이랑 비슷한 가죽 끈으로 갈아 끼웠는데 이렇게 하니까 저는 더 예쁜 것 같아요. 짠! 가죽 끈 색깔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신어봤습니다. 오늘 입은 바지에도 너무 잘 어울리죠? 뭔가 밝은색 원피스에 봄이나 여름에 신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고 따뜻해지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롤리네이션 신발도 끈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원피스를 빨리 또 하나 사야 될 것 같아요. 원피스에 이렇게 플랫슈즈 감상으로 신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롤리네이션 더비슈즈 뭐요? 계란? 뭘 드려볼까요? 하나씩도 파세요? 네. 하나는 3천원 2개 5천 원 아 그러면 그냥 하얀색 하나만 주세요. 하나 하나 주세요. 작업실에 꽃이나 식물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토요일날 저희 작업실에 손님, 방문 손님 주말에 거의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이거 히야신스 아까 거래처 나간 김에 샀거든요. 이렇게 쏙 넣으면 예쁠 것 같아서 이거 하나만 있어도 분위기가 그래도 좀 화사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히야신스 이거 하나를 3,000원 주고 광장시장에서 사왔어요. 이거 뿌리 씻고 껍데기도 깔끔하게 해가지고 돌 깔고 물 좀 주면 꽃 잘 피더라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한번 해 볼게요. 이거 씻어오고, 돌도 몇 개 씻어와야 될 것 같아요. 물도 씻고 이렇게 수선하고 구금도 깨끗하게 씻어왔습니다. 흰색으로 사왔거든요. 그냥 이렇게 담그면 될 것 같아요. 물을 하나만 더 잘 봐. 물을 하나만 더 볶아. 물을 하나만 더 볶아. 물을 뿌리면 살짝 잠그게. 그냥 넣어만 둬도 귀엽죠. 꽃이 이렇게 피면 예쁠 것 같아요 와늘을 급하게 좀 넣어 나갔다가 사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수선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이렇게 입고 오늘도 작업실 출근해서 일을 하고 벌써 밥 먹고 늦은 오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편하게 하지만 멋스럽게 이렇게 한번 입어봤어요 모자 맛집 브랜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글러브웍스 검은색 체인캡을 쓰고 왔고요 글러브웍스 모자가 제 얼굴형에 좀 잘 어울려가지고 글러브웍스 모자 색깔별로 디자인을 좀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졌으면 그냥 좋겠으면 만들어줬으면 좋겠을 정도로 부탁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제가 글러브웍스 모자를 좋아하기도 하고 너무 잘 쓰고 있어요 모자 되게 잘 만든 디테일이 좋아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여기다가 유니클로 유컬렉션 제가 샀던 셔츠 자켓 셔츠인데 저는 이렇게 자켓처럼 간절기 자켓처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팔이 짧아서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옷에 반팔 셔츠도 아니고 두께는 두꺼운데 팔은 짧고 이러니까 근데 저는 이 반팔인 점이 또 특이해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레이어드하는 맛이 있어서 좋아합니다 이거 S 사이즈였는데도 이렇게 오버 사이즈라서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기도 너무 좋아요 저는 평일에 상담 업무가 없으면 종로 갔다가 택배 보내고 또 작업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한 복장 하지만 못도 포기할 수 없는 이런 스타일 저는 참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이렇게 입고 오늘도 작업실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오늘도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봤어요 핸드메이드 코트에다가 로퍼를 신고 해리오 가방 가볍게 들고 나왔습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좀 애매하고 일교차 심하고 그럴 때 이 얇은 핸드메이드 코트 입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오히려 코트지만 겨울에는 손이 잘 안 가고 이렇게 간절기에 날씨가 애매할 때 적당히 따뜻하면서 그러면서 가볍게 입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이 셔츠 원피스는 주름이 그냥 이렇게 주름이 져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예쁜 셔츠 원피스는 애프터먼데이에서 작년에 샀었던 것 같아요 셔츠 원피스에도 헤레오 가방 이렇게 매는 것도 잘 어울리죠 원피스가 컬러도 되게 고급스럽고 광택이 있는 듯 하면서 적당히 매트한 그런 소재감이 고급스러워요 디자인도 뭔가 가운 같은 이런 차라락한 느낌이 단정하기도 하고 또 스타일링을 잘하면 우아하기도 해서 제가 좋아하는 셔츠 원피스입니다 이렇게 셔츠 원피스 밑에는 이렇게 통이 좀 넓은 바지 입는 게 저는 핏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셔츠 원피스를 입고 이렇게 입고 나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은 이렇게 입고 오늘도 작업실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자라에서 쇼핑했던 그리고 일주일 청자켓 스타일링 콘텐츠를 찍었던 자라 청자켓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자라 청자켓에다가 이렇게 발목이 나오는 짧은 베이지색 크롭 팬츠에 흰 양말 마이클 잭슨처럼 흰 양말에 하루타 로퍼를 신고 루이비통 크로스백 이렇게 오늘 클래식하지만 귀엽게 그리고 엄청 편해요 이렇게 입으니까 편하게 입고 일요일 가벼운 발걸음으로 작업실 출근했습니다 어제 밤에 누워서 내일 아침은 또 뭘 입나 생각하다가 일단 청자켓이 입고 싶었고 그리고 하루타 로퍼에 흰 양말이 신고 싶었어요 흰 양말이라기보니까 약간 아이보리 컬러 양말이거든요 아이보리 양말이 신고 싶어서 그러면 바지를 이 바지를 입어야겠다 아침에 그렇게 조합을 해본 옷입니다 제가 자라에 꽂혀가지고 자라에 이렇게 예쁜 옷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제 밤에는 또 보다가 자라에 제가 좋아하는 좀 베이직한데 디테일이 조금씩 특이한 블라우스가 너무 예쁜게 많은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 블라우스 잘 없거든요 근데 너무 예뻐가지고 담다 보니까 4개나 담았는데 그거를 지금 블라우스를 좋아하는 사심과 그리고 유튜브 콘텐츠를 위한 또 그런 핑계로 4개를 다 사가지고 반품할 생각으로 입어보고 진짜 예쁜 걸 하나 고를까 지금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아무도 안 궁금해하시지만 저만의 다음주 콘텐츠 고민입니다 네 이번주 브이로그도 일요일 인사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주도 영상 봐주셔서 고맙고 벌써 구독자가 1500분이 넘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주에 또 일주일 영상 모아가지고 오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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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